대중교통 이용 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연구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각장애인 약 25만 1천 명 중 약 21%인 5만 4천여 명이 경기도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큰 불편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디지털 시각장애인연대가 전국 시각장애인 2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전체 52.8%가 버스 정차 위치와 노선 번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버스를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 이용 편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교통카드 단날기 위치 표준화를 추진하고 버스 탑승 지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전용 대기지점 도입 등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해당 제안에 대해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며 정책들이 단순한 시각장애인뿐만 아닌 고령 친화도시를 위한 미래 대응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아멘